듣고 말하기 니찬한과 수잔의 대화예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언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우리 은수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야. 이분들은 누구세요?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야. 그래요? 연세에 비해서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런데 호텔에서 아이 생일잔치를 해요? 응.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준비할 것이 많아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하는 게 더 나아. 그래요? 이 사진은 뭐예요? 우리 은수가 돌잡이를 하는 사진이야. 상에 실이나 돈, 연필을 올려놓으면 마음에 드는 것을 잡는 거야. 아이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한대. 은수는 뭘 잡았어요? 우리 은수는 돈을 잡았어. 그럼 은수는 부자가 될 모양이네요. 언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우리 은수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야. 이분들은 누구세요?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야. 그래요. 연세에 비해서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런데 호텔에서 아이 생일잔치를 해요? 응.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준비할 것이 많아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하는 게 더 나아. 그래요? 이 사진은 뭐예요? 우리 은수가 돌재비를 하는 사진이야. 상에 실이나 돈, 연필을 올려놓으면 마음에 드는 것을 잡는 거야. 아이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한대. 은수는 뭘 잡았어요? 우리 은수는 돈을 잡았어. 그럼 은수는 부자가 될 모양이네요.